뭐했는데? 짠! 뭐했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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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사해! 형 유사해! 어, 약간... 약간 뻣뻣해? 헐렁이야, 헐렁이! 얘도 멋이 없네! 마지막에 신청을 해요! 마지막에 신청을 해요! 파이팅! 무섭습니다! 무섭다! 무섭다! 이게 뭐야? 무섭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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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력있다! 그대로다! 너무 반갑다! 핵핀투키타 때도 이렇게 쳤어요! 깡이 있네, 깡이 있어!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잘 추는데 뭔가 약간... 표정이 진짜 앞걸이네! 표정만 타이틀 써주세요! 굉장히 재밌었어요! 역시 잘한다! 역시 안양의 딸! 소문이 맞네, 소문이 맞아! 안양의 딸 나오네! 또 안양의 딸 나오네! 끝났다, 끝났어! 선빈이도 안양이었으면 조금 더 좋겠다! 내가 왜 안양에서 안 태어났을까! 자, 일단 다음은 우리 강훈 씨입니다! 잘생겼다! 아니 근데... 진짜 운놈이다! 진짜 운놈이다! 진짜 운놈이야! 잘생겼어! 누나들이 되게 좋아하는... 멍멍이상이다, 멍멍이상! 아, 좋겠다! 약간 무너진 구석이 단 한 개도 없네! 아니, 아닙니다! 진짜 온통 무너진 구석이야! 아니요, 아니요! 온통 무너진 구석이야! 온통 무당탕탕이야! 맞아요! 어디 하나 있을 거야, 몸 전체도! 아, 아쉽다! 키도 큰데! 근데 얼굴은 되게 귀여운데 키도 크고 피지콘이 좋아! 아, 근데 이게 약간 뭐 잘생겼는데 부담스럽지 않은 잘생기! 내가 제일 열받는 스타일이에요! 그렇지! 귀여운데 큰 사람들 있잖아! 그렇지! 귀여운데 큰 사람들 있잖아! 소민이 지금 봤죠? 소민이! 너무 잘생겼다! 너무 잘생겼어요! 아니요, 아니요! 너무 있으세요! 아유! 나이가 어떻게! 나이가 어떻게 돼요? 저 33살! 진짜? 저 33살! 진짜로? 네! 가능성이 있어! 나이가 어리지 않아! 가능성이 있어! 나이가 어리지 않구나! 나이의 화색이 도네요! 서른세! 스물셋 말고! 4세! 나이가 좀 있네요! 네! 나이가 좀 있네요! 아니, 일단 저기... 왜요, 왜요? 제가 인터뷰에 석진이 형 얘기를 많이 했대요! 몰라요, 이거! 오빠가 인기가 많아! 그래! 내가 너는 스타가 안 그러는데 지독이야, 지독이! 네! 지독이야? 아니, 지독이야! 근데! 석진이 형 유튜브를 챙겨본다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! 결론적으로 같은 팀은 누구랑 하고 싶냐고 그랬더니 저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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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! 지독이네! 보고 싶었어요! 지독이야! 원래 근데 또 지독이 분들이 저를 좋아해요! 그래! 그래! 다 한 거 한 게 있으니까! 아니, 진짜 이게 저... 우리 강훈이가 런닝맨을 진짜 좋아한대요! 예전부터 좀 나오고 싶었다고! 예전부터? 저는 항상 여기가 나오고 싶어가지고... 아... 취소하겠습니다! 순하다! 네! 네! 도둑몬 Mitisa 으어쐴 고품이나 maneuver 금사